안녕하세요. 저 개그콘서트 PD 권재관이에요. 개콘 작가 박은영입니다. 조연출 이찬입니다. 네 저는 드라마곡 송중훈 PD고요. 이쪽은 정지민 작가입니다. 알았어요. 앉아 앉아. 요즘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주인공의 아픔을 다룬 거. 오로라 공주병 말기. 솔직히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흐흐흐 하면서 나는 보고 있어요. 네 저희도 뭐 개콘 그럭저럭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치고 있네. 엄청 재밌으니까 우리 내용을 그대로 표절을 해갖고 드라마를 만들었지. 우리가 뭘 표절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네 씬 3-7에 누나들이 저녁 먹을 때 치는 대사요. 3-7이면. 아 이건 누나들이 남동생하고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야 빨리 뒤집어. 고기 이거. 아 이거. 참. 얘들아. 어 고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걸 따로. 다음 게 또 있지. 네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몇몇 개그맨들이 낙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 아무 생각 없는 박소영이 커피 우유를 만든다며 소에게 커피를 먹이고 있어. 에스프레소. 아 이거 무슨 얘기. 아 이번엔 뭐가 어떤데요. 씬 5-8에 남자 주인공이 주차장에서 치는 대사요. 아니 이건 남자 주인공이 공영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나서. 어 여긴 싸네 주차비가. 얘들아. 여긴 싸네 주차비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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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잘도 골랐다. 잘도 골랐어. 어 파전에서 오징어 골라먹듯이 잘도 골랐어. 뒷사람은 밀가루만 먹지. 이 오징어 귀신아. 무슨 오징어 귀신. 아니 우리는 주차비가. 여기는 주차비가. 하핏가 다르잖아요. 아 그거 자시끄럽고. 내가 그 합의점을 좀 찾아왔어요. 거기 주인공 그 황마만 빼고. 그 주인공으로 그 양상국 있어. 아 근데 이분은 표준어가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까메오로 해갖고. 저 다음주 화요일날 녹화하는 걸로 해. 저 스계즈리 있는데요. 요일에 스계즈부. 아이 발음이 왜 이래 저랑. 나대지 마라. 아 이 분은 눈에 눈. 이에는 이. 라식. 오 라식이야. 진짜 설마 뭐 또 있는 거 아니죠. 뭐 있지. 신 7-8에 서리가 응급실 실려갔을 때요. 아니 이건 서리 심장이 갑자기 멈추니까. 의사선생님이. 비켜봐. 200줄. 샷. 300줄. 샷.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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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박동이 돌아왔습니다. 어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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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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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잖아요. 심장 뛰는 건 다 똑같잖아. 너네 막 갖다 쓰면 어떡하냐. 그럼 뭐야 이 여자. 이 여자 라인 남의 여자한테 지금. 룬사람 아vanossa. 여기 왜 퍼져를 윌 naught 불사람. 불사람. 룬사람 조직의 용파리가 정갈파가 짓고 있는 건물에 폭탄 설치를 계획하다가 경찰에 추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네가 했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저 형님, 그런데 폭탄은 시중에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폭탄을 어디서 구했다고 하죠? 마트에서 샀다고, 그래. 마트에서 폭탄을? 그걸 경찰이 믿어줄까요? 폭탄 세일했다고, 그래. 형님, 그래도 마트에서 폭탄을 파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장님이 미쳤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용파리 형님이 조직 자금으로 외국에서 구입한 폭탄은 가격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다고 그러죠? 세뱃돈 모았다고, 그래. 세뱃돈으로 어떻게 1억을 모읍니까, 형님? 엄마한테 한 번도 안 뺏겼다고, 그래. 아니, 형님. 세뱃돈으로 1억을 모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허, 돈 말댓돈 말댓돈. 나는 명절에 친척짐만 쭉 돌아도 30억은 기본으로 모았어. 그렇게 친척이 많았습니까? 식당에 가면 다 우리 이모잖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네가 했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회장님께서 바다 낚시 가자고 하십니다. 낚시 좋지. 회 떠주시나? 형님이 직접 드시랍니다. 그럼 낚시 안 간다고, 그래. 예?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안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바다의 물고기, 내가 다 낚았다고, 그래. 아, 그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다 낚습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낚았다고, 그래. 바다에서 보이스피싱을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바다, 황해라고, 그래. 아니, 그럼 그 많은 물고기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USB에 담았다고, 그래. USB예요? 그럼 그 물고기들 지금 어디 있는데요?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다고, 그래. 아, 형님. 컴퓨터랑 물고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또 말댔구 말댔구. 컴퓨터랑 물고기는 상관이 있어. 컴퓨터가 많이 있는 곳은? 피시방? 그래. 피시방. 아, 죄송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난 낚시 안 간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어이, 노사자! 이걸 어쩌나. 그 이번에 정갈파 건물에 폭탄 설치하려던 거. 그거 용파리짓. 용파리짓. 아니야. 뭐? 그거 제가 한 겁니다. 네가 했다고? 야, 엄마. 거기에 쓰여진 폭탄은 가격이 무려 1억이야, 1억. 그럼, 너는 그 1억은 어디서 났냐? 세뱃돈 모았습니다. 세뱃돈,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더니. 옛다. 오, 1억 모으겠는데? 야, 1억 모으겠니? 나 절도 안 했는데 이만큼 모았어. 나 이거 엄마한테 안 뺏겨야지? 아, 이 형사님.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그래. 그래. 1억은 있었다 치자. 야, 그러면 그 구하기 힘든 폭탄은 어디서 구한 거냐? 마트에서 샀습니다. 야, 너랑 장난하냐? 어? 어? 너 벨트 나랑 똑같은 거다, 이거? 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20만 원짜리 벨트를 사냐? 어제는 만 원에 팔던데요? 폭탄 세일 했는데? 야, 폭탄 세일 했네. 이런 건 내가 못 참지. 내가 사장한테 전화할 거야. 사장님이 미쳤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금성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안나야, 갑자기 헤어지자니. 나 지금 너 공연장 앞이야.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저기, 안나야. 아,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안나야.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혹시 안나는 언제쯤 나오나요? 나야. 어. 너네들 먼저 들어가 네 선배님 빨리 하나 둘 빨리 더 빨리 하나 둘 안나야 갑자기 헤어지자니 혹시 우리 엄마가 너한테 또 뭐라고 하신 거야? 오빠네 어머니 이제 손찌검까지 하시더라 아 그게 진짜야? 보면 몰라? 나 멍든 거 안 보여? 쇠파랗게 멍들었네 괜찮아? 됐어 걱정하는 척 하지마 다 들었어 오빠 유학 간다며? 안나야 그건 내가 오늘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어 아니야 됐어 어차피 헤어졌는데 뭐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상관없어 허안나 넌 어떻게 내가 간다는데 이럴 수 있어? 내가 정말 가는데 너 아무렇지도 않아? 어 너무 괜찮아서 아직 콧노래가 나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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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나 물지마 나 지금 이라도 너가 가지말라 그러면 안 갈수있어 그러니깐 안나야 아니 보내 주때 그냥 가 안나야 이거 놔 이거 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거 놔 뭐 짜 아우 미안 아 팔팔팔팔팔 아 팔팔팔 어 안나야 괜찮아? 안나야 미안해 지금 뭐하는거야 나 공연해야 돼 선배가 기다렸고 야 허안나! 어 선배님! 선배님 너 공연 준비 안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죄송합니다 선배가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모자 안벗어? 이게 진짜 끝까지 선배 말하는데 이리 안와?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거야? 어? 아 안나야 누워? 선배 얘기하는데 누워? 안나야 죄송합니다 여 손잡아 감사합 소품 소중히 다루라 그랬지? 죄송합니다 빨리 안나? 너 아무래도 안되겠어 머리 박아 머리 박아 하지마 안나야 이봐요 이제 적당히 좀 하시죠 당신 매번 이렇게 우리 공연장 와서 방해하는데 나 더이상은 안참습니다 못참으면 당신이 어쩔건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웃어? 남자가 찌질하게 여자한테 매달리러 온 주제에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정말! 아우 신기해 화낸건 미안합니다 바지 좀 올려주세요 바지 좀 올려주세요 됐습니까? 조금 더요 더 올려주세요 아니 너무 올렸어 너무 올렸어 어 안나 뭐하고 있는거야? 네 소매! 빨리 따라 들어와 네! 그럼 전 이만 안나야 머리 그만 박아 안나야 됐어 안나야 정말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 지금이라도 너가 가지말라 그러면 안갈 수 있어 안나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독하게 먹자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그래 나 갈게 나 진짜 가? 어 가! 디바! 시마! 안나 오빠! 일어날 수 있었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사주를 그렇게 잘 본다며? 그래 여기가 사주 진짜 잘 본데 빨리 와봐 와봐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주 좀 봐주세요 아주 잘 왔어 그럼 일단 관상부터 좀 볼까? 관상 관상 일단 여자는 얼굴이 갸름하고 코가 오뚝한 거 보니까 남자가 많이 꼬일상이고 남자는 얼굴이 커 뭐 끝이에요? 아주 큰 만큼 아주 그냥 돈을 크게 모아야겠네 칭찬인데 기분이 썩 좋진 않아 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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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사주를 보니까 자기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네 산이요? 그것도 세계식이나 세계식? 세계의 산?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요 빙글라이스! 야 니들이 여기 또 왜 왔어? 야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 야 니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너나 가로막지마 괜찮아요? 안 보여 무슨 일이야 이게? 세상에 진짜 멋있다 안녕하세요 술가씨 술가씨? 역술가씨 그렇게 용하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희도 좀 봐주실 수 있겠어요? 음 저기 사주를 봐드려요? 아니요 저희의 마음을 좀 봐주세요 어떻게 뭐가 좀 보이세요? 노릇대요! 노릇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요 저기 뭐가가 없어요 저기 떼요 그거 여기 앉아서 좀 똑바로 쏘리 쏘리 아 진짜 들리지 말고 남자 관상은 어떤 게 좋은 관상이에요? 어 자고로 좋은 관상이라 하면 어깨가 넓고 어깨 또 이렇게 또 놀지 어 자자 붙지마 붙지 말라고 코가 높고 코가 높은 거네 또 코가 좀 높지 어 코가 높은 이게 뭐야 그리고 귀가 큰 남자가 귀가 또 야! 야 너네 자꾸 붙지 말라고 왜 자꾸 붙어 나한테 야 그리고 너네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한 몸에 세 개가 다 조화가 이렇게 잘 돼야지 말이야 그래 아 그래 부모님 음악이야 부모님 음악이야 한몸에 다 있다 한몸에 다 있다 그랑 어깨랑 코랑 한 범에 더있다 이건 좀 아니에요 쌩통이다 쌩통이다 그랑 간다 그랑 간다 보초하는 사람 다 있어 진짜 야 됐어 여기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사주 보지만 저기요 저기 우리 안에 저기 가요 가요 우리 안 봐 죄송해요 자기야 네 너 저 여자 조심해 너 저 여자 사주에 남자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남자 딱 피말릴 상이야 무슨 말 그렇게 저 되게 이상한 말한다 그치 오빠 잠깐만 아니 그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내가 요즘 살이 쪽쪽 빠지는 게 내가 얼굴 반쪽 된 거 봐 이 얼굴이 여잔 그렇다 운명에 순응하는 남자보다 운명을 개척할 줄 아는 남자에 원한다 숨쉬 저 따위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요 형규 씨도 저리 가세요 제 옆에 다 오면 다 피 말라 죽는 데잖아요 아니요 전 그따위에 운명 따위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어요 뭐야 이게 무슨 돈이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뮤지컬 아니야 뭐야 지금 이 순간 뭐야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손이 뭐하는 거야 이거 이제? 신이여 허락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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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러갈 거 한지 이거 하소 서로 끝냈어 하소 서로 그냥 끝냈어 하소 서로 그냥 끝냈어 야 이거 뭐하는 거야 야 그거 뭐 그런 거 좋아하니?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이거 뭐야? 뭐야? 우리 위한 배경음악 배경음악? 내가? 야 나를 노래하면 배경음악이야 야 소비야 오빠 말한지 소비야 소비야 여기 좀 쳐다봐봐 소비야 소비야 아 백근아 너 널 잘 쳐다보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아니야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여기 보세요 이 소리 만든 사람들이 야 됐어 너 잘 쳐다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웃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뭐? 오케이 돌잔치 사진작가 데리고 올게 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 형이 형 야 됐다고 야 소비야 그냥 가자 됐어 아까 가까이 오지 말라며 아이 그냥 아줌마가 무섭게 얘기하니까 잘 맞춘다잖아 아 그래 그럼 아까 아줌마 나한테 넌 얼굴에 참 남세가 많이 꼴 일상이다 라고 한 것도 다 사실이겠네 어 그래 나 이제 오빠 말고 다른 남자들 많이 만나볼 거야 뭐? 야 뭐 야 그럼 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아줌마 다 막아버릴 거야 마구 마구 내가 다 막지 내가 아주 어 돌아와 웃었네 마치 마치 못 갔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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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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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막았어 자 나오지 마예 자꾸 어? 자 뭐야 또 이번엔? 이번엔 또 뭐야? 잠깐! 그만 거야 그만! 이제 자꾸 나오는 거야? 야 됐어 또 막았어 또 뭐야! 자 그만 그만 또 막았다 자 이제 보자 송병철 김성헌 누군지 이제 개콘에 키 큰 훈남 없다 다 막았어 내가 다 막았다 이번엔 또 뭐야? 어 뭐야 저건 누구야? 뭐야! 와 근데 이거 되게 애매하다 막아야되나 막아야되나 야 이게? 아 막아야지! 안 막을게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안 막아라 아 야 너는 또 왜 피해? 아 별로예요! 아 나 진짜 일콘으로 나라 안 막아! 반장님 벌써 이 동네에서만 네 번째 사건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 사건 온 구미 다 지켜보고 있어 집중해야 돼 알겠습니다 다해서 될 만한 거 좀 찾아보자고 네 나 장구 맞지? 맞지? 너는 봉구 맞지? 맞지? 저기 어른들 일해야 되니까 저기 애들은 저기 나가서 놀아 얼른 나가 나가 김형사 아무래도 피해자가 약을 먹은 거 같지 않아? 그런 거 같죠 아저씨 먹은 거 맞지? 뭐? 이거 이거! 그게 뭔데? 바지 먹은 거 맞지? 아유 엉덩이로 훔 들어왔다가 훔 나가려고 맞지? 맞지? 이 녀석들이 지금 여기 장난하지 말고 저기 놀이터 가서 놀아 얼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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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제 이 집에서 나오는 아저씨 봤다 그랬잖아 아저씨 맞지? 내가 그 아저씨 딱 마주쳤지 근데 그 아저씨가 자기 본 거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 진짜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 아저씨 막 이쪽에 막 점에 털이 있고 막 이쪽에 피가 묻어있었지 그리고 이건 진짜 비밀인데 왜 그래? 나 이상한 거 맞지? 맞지? 아저씨 비밀인데 이거 훔 들어왔다고 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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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거 말고 어제 진짜 무서운 아저씨도 봤다고 그랬잖아 진짜로 맞지? 내가 진짜 무서운 아저씨 봤지? 그 아저씨가 이런 멍둥이로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패고 있었지 막 시뻘가게 피로 물들었는데도 계속 막 패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말리러 딱 뛰어갔는데 어? 공사장 마리킹 맞지? 아니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더니 웃고 있는 거 맞지? 맞지? 진짜로 죄송하면 이래야 되는 거 맞지? 맞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장난치면 얼른 나가 아 잠깐 우리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는 거 맞지? 아니 어디서 직접 혼나야지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공사장 여기 출입 통제 확실히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리 안되겠어 이 친구를 불러야겠어 누구요? 미스터 K 미스터 K? 이 분이 누군데요? 사물에 손을 대는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미스터 K 에이 말도 안돼 그럼 내가 만지면 기억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야 김영상 말도 안돼 당신은 얼마 전 남자친구랑 바다로 여행을 갔지 어 맞아 밤바다에 취해 둘은 키스를 했고 남자친구 손이 아 그만 읽어요 이제 내가 기억을 읽는다는 거 믿겠어요? 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우 미안해 괜찮아요 아우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김영상 징검을 좀 딱 봐봐 아 여기 지갑이요 미스터 K 확인해봐 여기있어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이 보여요 어 네 혼자가 아니에요 공범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또 다른 범죄를 꾸미고 있어요 어? 이 앞에 있는 닭갈비집이에요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요 안돼 안돼 왜그래요? 밥을 안 볶아먹었어요 말도 안돼 어떻게 닭갈비만 먹어 김가루 뿌리면 장난 아닌데 아 눌러붙으면 더 맛있잖아요 뭘 줄 아는 거 맞대 맞대 뭔 소리 아는 거야 지금 아우 죄송합니다 단서 대면 거 빨리 찾아봐 어 반장님 어? 여기 장가 반짝이 떨어져 있는데 범인 거 아닐까요? 미스터 K 여기요 또다시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이 보여요 네 범인이 검은 봉지를 들고 공중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어? 빈손으로 나왔어요 화장실에 범행 도구를 버린 것 같아요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칸 없어요 두 번째 칸 아 안돼 아 왜 그려 누가 물 안 내렸어요 왜? 아 그게 미치겠네 진짜 아니 대체 무슨 심뽀로 물을 안 내리는 거 왜 안 내냐? 왜 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지금 장난이 나랑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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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님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으앗 누군데? 내가 물어봤잖아요 네? 너 질문 다시 해요 누가 반장님 먼저 사건이 미국으로 빠지는데요 안되겠다 우리 좀 찾아보자 단사될만한거 내가 다 봤어요 여기 오시면 안되는데? 아가씨 이런 데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나가요 나가 나가 김형사 아무래도 범행이 또 일어날 것 같아 그쵸 제가 죽일거에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제가 죽일거에요 내가 죽인다고요? 무슨 소리야 제 가죽일거에요 내껀 나일론인데 제껀 가죽일거에요 뭔소리야? 말 좀 한 번에 좀 알았더라 이상한 소리하고 계세요 저기 가세요 김형사 그 파일 좀 줘봐 아무래도 이 용의자들 중에 범인이 있을 것 같아 그쵸? 이정규 얘는 아닌 것 같고 최근호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최근호에요 범인 이름이 최근호란 얘기야? 이 잡지 최근호에요 4월호 1플리 김형사 김길이 김길이 내가 먼저 꼬실걸 응? 아 까비 아 까비 무슨 소리야 말 좀 한 번 해지 말았던데 언제까지 사귀나 보자 우리 학교 야구부에는 야구계의 프린스 나만의 첫사람 근지 선배가 있습니다 근지 선배 너무 멋있어 하트 뿅뿅 얘들아 나 오늘 근지 선배한테 고백할 거다? 말도 안 돼 또 차일걸? 명훈 선배랑 근지선배랑 친하니까 명훈 선배한테 한 번 물어볼게 또 하 또 하 또 하 또 또 명훈 선배 명훈 선배 선배랑 근지선배랑 절친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나도 근지선배를 좋아하고 근지선배도 나를 좀 좋아하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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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 선배 마이너스 100점 아이고 아쉽다 또 하 선배 땡 탈락 아이고 더 아쉽네 또 하 선배 그러지 말고 근지선배가 어떤 여자 좋아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근지 마음 뺄게? 응 반말하지 말고 선배 도 하 알려주세요 네? 나 그러면 알려줘 알려줘 애교 계속 부릴거니? 응 그럼 빨리 알려줘야겠구나 근지는 말이야 네 선에 약해 선? 목선 턱선 S라인 목선 턱선 S라인 또 하 선배 고마워요 선배 플러스 100점 아이고 의미 없다 또 하 선배 선배 그니까 이런 턱선 목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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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지마 응 듣기만 해 진짜 얘들아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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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지선배는 선에 약하대 선? 턱선 목선 S라인 뭐 뭐 근지선배 운다 어 선 선 선 너희들 누구니? 저희는 토목과 일삭본 새내기 나영 수지 수연 입니다 야 야 니들 어디 아프냐 왜 이래 어? 아니 연습하는데 뭐하는 거예요 수지야 선배 수지 너 강한 어깨를 갖고 있구나 우리 야구가 들어오지 않을래? 이 선배 마이너스 100점 네 탈락 뭐야 너가 오마해서 근지선배 오해했잖아 다시 명호선배한테 물어볼게 또 하 또 또 하 또 또 선배 뭘 선배 그러지 말고 근지선배가 좋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야아 네? 난 진짜 세상에서 근지선배밖에 없단 말이야 또 하 또 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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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가족도 있고 일가친척도 있고 강아지도 키우잖아 또 하 선배 진짜 마이너스 100점 아이고 아쉽다 또 하 선배 자꾸 그러면 나 애교 부릴 거예요 근지는 말이야 음악하는 여자를 좋아해 아 진짜? 선배 플러스 100점 아이고 의미 없다 또 하 근데 수지는 다른 줄 아는 악기도 없는데 수지 악기 다루고 싶니? 응 응 반말하지 말고 수지는 말이야 어디 보자 어떤 악기가 어울릴까 징 징? 어 징 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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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뭐지? 아이고 어울린다 이렇게? 아이고 수지 징하다 아 진짜? 선배 완전 마이너스 100점 김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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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 와우! 이현이야 우리가 어? 일주 년이 됐어 일주년이야 저 왔어! 어 ? 일주 년이나 시청률이 1% 나왔어 인마 뭐하는 거야 이게 어? 어떡할 거야? 어? 어떡하나 어떻게 해?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바로 시청률의 제왕 누구? 박대표야 제왕 오케이 자 1주전이니까 저희가 한번 가보자 그래프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자 가보자 자 다들 준비됐죠? 자 엄마를 기다리는 애절한 딸을 그린 드라마 엄마 신 4-2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놀고 있는 나영 레디 액션 아 좀 여보 나 차 끼를 두고 왔네? 금방 들어갔다 올게 알겠어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야지 어 상훈아 어 안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이 그럼 여기 살아? 아니야 애 때문에 왔어 아 정말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너도 그대로인데? 시청률도 그대로인데? 이거 어떡한데? 어 어떡할 거야? 이런 드라마가 요즘 드라마가 어디 있어? 자 자극 좀 가보자 오 이쁘다 나치 좀 익네? 네 딸이야? 아니 신의 선물 유괴했어 좋았어 신의 선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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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흘린다 좋았어 나치 익다고 했지? 네 딸이잖아 오늘 아침에 본 내 딸이었어 야 신의 선물 야 신고하지마 신고하면 네 딸 죽어 어? 어? 살펴라 살펴라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 1 2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벌써 왔어요? 어? 어? 저 딸이 유괴당했어요 사라졌다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경찰이 해결하겠습니다 얘들아 예 범인은 분명히 멀리 못 갔으니까 이 집은 다 탐색하고 한 명은 남아서 이분 신변보호에 드려두죠 자 가자 예 우리 새色lly 이제 괜찮아 너죠? 소름 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지? 일러 notamment 뭐야! 야 야 그래 야 야 야 무슨천디 엄마가 요즘 드라만 되나âr 이 다하기만 해 이보영이야 이 보영 이보영처럼 가보자 이보영 신고하지마 알았어? 엄마의 힘 우리 새별이 되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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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내 팬티야! 이거 진짜 이거는 방송 못 나갑니다! 안 돼! 하지 마! 차라리! 차라리! 날 그냥 잡아봤어요! 잡았다! 그 자식이! 너 꼬리 이게 뭐야? 잠깐만! 너 손 1이네! 이거 범인이 너무 빠지 잡힌 것 같은데요? 그래? 요즘 드라마 공식대로 가보자! 진범은 따로 있지롱! 그렇지! 그렇지! 힘들게 잡아놓으면 다 진범이 따로 들어가지! 좋았어! 나는 범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에요! 진범이 따로 있다고? 그럼 진범이 누구야?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자식이! 알았어요 잠깐만! 아니 내가 얼굴을 못 봤고 팔에 용문신이 있었어요! 용문신? 소름!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 범인이야? 아니다! 용문신이 범인이야! 아니야! 용가치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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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게임을 계속 가보자! 이렇게 그럼! 그러면 진짜 진범은 어디 있는 거지? 진짜 범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덜 떨어진 척 연기를 하고 살고 있어! 어? 그렇다면!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어? 어? 그럼! 네가 범인이지? 아니다! 어? 아니야! 진짜 들떨어진 애였어! 그렇지! 진짜 들떨어진 애야! 범인이 아니었어! 그렇지! 그러면 나오는 모든 사람이 용의자가 돼야 돼! 그렇지! 해봐! 그럼! 진짜 범인은 어디 있는 거야? 아 범인은! 커다란 덩치에 몸무게가 130kg이 나갔어요! 야 범! 그렇다면 범인은! 130kg! 남편! 아니다! 128.5!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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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 아니야! 아니야! 야 범인 누구야! 진짜! 진짜 범인은 어디 있는 거야! 범인은 여자였어! 어! 키 170cm에 클레머였어! 그렇다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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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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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어디 있는 거야! 아우 지긋지긋하다! 잠깐! 샛별이 방에서 아이돌 팬클럽 가방이 발견됐어! 그렇다면 범인은 아이돌의 리더야! 아우 지겨워! 펀치 않게! 어! 준수한 외모! 어! 연기를 잘한다 했어! 연기! 그렇다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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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어? 나도 모르겠다 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이 벌려놨잖아요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드라마가 끝내는 것처럼 그냥 끝나 이렇게 가봐! 엄마! 엄마! 들어! 엄마! 범인이 한눈판 사이에 도망쳐놨어! 그럼 너 범인의 얼굴에 보는 거야? 응! 이 중에 있어! 도대체 누구야? 범인은 바로! 바로!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야 민아 드디어 우리가 도장을 오픈했다! 네! 야! 이거 관원들이 정말 많이 와야 될 텐데! 어! 그래!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그래! 자! 여기 좀 챙기고! 손님 오셨다! 손님 오셨다! 어서 오세요! 정남아! 정남아! 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탁 탁 탁 탁 탁! 뭐 하시는 겁니까? 어이! 장사를 하려면 자리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인마! 그거 못 내겠으니까 그냥 가시죠! 못 내면 나한테 맞아야지! 이 자식!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안돼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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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할 것 같니? 안 가! 나는 남자니까! 그냥 좋게 얘기할 때 그냥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난치노! 이 자식! 나! 미안!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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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한테 말해봐! 그럼! 안 살려줄 거야 인마! 헉! 이 자식! 살려주세요! 형님! 형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 성공아! 무엇을 염망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소! 하하! 밀기 어렵겠지만 제손에 귀로만 금이 있습니다! 오! 동생! 검 한번 만져봐도 돼? 위험하실텐데요! 에이 말도 안냅 수라고! 어허아!! 밀기 어렵겠지만 제 검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럼 난 이 죽도로 상대해 주겠어 죽도로 상대가 되실까요? 배려해드리죠 먼저 공격해보세요 좋소 가자!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다 막았습니다 이 바이오 다 맞은 것 같은데 제가 다 막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좋소 뭐 하는구나 형님 제가 다 막았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왔어요 왜요? 너 내 얘기 똑똑히 들어 뭐야? 애들이 많이 다쳤어 다쳤는데 어쩌라고요? 너 다친 애들 치료비 좀 줘야겠어 그거 넉넉히 챙겨드려라 제가요 아저씨부터 챙겨드릴게요 한 대에 만 원이에요 만 원 이만 원 아 이만 원만 주세요 이만 원만 아우씨 진짜 더 줄게요 아니 만 원만 만 원만 이런 아니 자꾸 이러면 오천 원씩 늘어요 잠깐! 죽음의 문턱에 서본 적이 있나? 아니 오늘 그 문턱 넘어서게 될 것이야 자 천천히 한 번 들어와 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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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한두 번 해 왜 이렇게 빨로 천천히 들어와 진짜 천천히 알았지? 알겠어 자 천천히 한 번 들어와 봐 트! 아우! 말 뻥하는 걸 답답해 죽겠어 적당히 천천히 적당히 천천히 내가 할게 있으니까 적당히 들어와 아우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냥 자 적당히 천천히 한 번 들어와 봐 트! 그렇지 하! 기한만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뒤 옆구리를 빡! 끝! 아! 이렇게 하면 네 여보세요? 어 오빠 오빠 어 오빠 싸우는 중 어 오빠가 끝나고 데리러 갈게 마치 전화를 하는 척 상대를 속이고 복부를 빡! 끝! 치우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돌아가서 울 때를 빡! 끝! 치우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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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많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강력한 주먹을 턱에 치우고 이렇게 하면 아 진짜 당황하지 않고 화보 촬영을 하는 섹시미까지 보이는 뒤 상대가 홀린 틈을 타 아킬레스건을 빡! 끝! 피해서 야 일어나 이러면 어쩔 거야? 가볍! 아우! 가볍! 아우! 아퍼! 아퍼! 아유! 아유 진짜! 어떻게? 끝내줄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니야! 아우! 아퍼! 아우! 아하하! 아하亞하하하! 아주 그냥 야구 시즌이야 아주 그냥 야구 시즌. 아 Ichu. 야구 야... 그냥 동네 약스토어에서 게이트볼을 딱 치면 스트레스가 딱 풀리는다 아이 게이트볼이랑 야구랑 다르지 저는 모르겠네요 다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젖은 손 예처럼 엄마 감동이야 엄마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서서 구경해야 될 팔자인가 보네요 아 왜 서서 구경을 여기 앉으면 될지 말할게 정말 사람들이 쓰다보는데 뭐야 아이 폼은 어때 안 놔줄 거야 안 놔줄 거야 놓아주세요 못 놔줍니다 직군장 아이 봐봐 승 사장님 그런데 지는 야구의 야자도 몰라요 아 야구 쉬워 그냥 폼을 말어 그래요? 어머 저 남자는 방망이를 들고 나왔네 비겁하게 무기를 들고 나왔네 비겁하다 아니 저게 방망이가 아니라 야구 배트인데 저걸 공을 치면 9명에 걸린 수비를 하는거지 엄마 9대1로 싸운다고요 도망가라 넌 죽었나요 아이 저게 뭔 소리야 이제 수비 교체 잠깐 이제 하나하나 내가 천천히 소명해줄게 봐봐 진짜 그러시죠 저 허용거 있잖아 저기 1루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게 2루 여기는 이제 3루 이제 여기가 가라오 4루죠 4루 이게 무슨 4루야 이건 홈이지 아우 찝찝 그러니까 여기 1루 1루 3루 치지갖고 이제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딱 1점이 되는 거야 뭐할라고 그렇게 돌아 들어온다 1루에서 홈으로 그냥 바로 오면 되지 뭐 백두냐 백두야 이게 육놀이랑 똑같구나 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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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저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1점인거야 1점이야 아 아 아 또 넘어갔다 1점이구나 아냐아냐아냐 저건 파울이야 엄마 홈런 파울 똑같은 두 글자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대요 쉽게도 설명해줬어요 아 이거 봐봐 아 이게 파울이면은 이게 홈런이야 눈높이 교육이다 아 이거 어떻게 봐 뭐하 김여사 내가 안타 한번 치카로케 응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홈런 찍카로케 응 안 돼요 그러면은 말로만 치칼로 오 돼요 아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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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기서 4번 타자! 4번 타자! 아이 그 손 흔들지 말고 그 야구 배트 좀 줘요. 내가 쓸 데가 있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간 선생님. 소 선생님. 아이 또 왜 그러실까? 저요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응. 허기가 지는데? 저 오징어 좀 뜯어주세요. 아 오징어를 내가 왜 뜯어? 아 제가 금리를 해놨는데 이거 빠질까봐 그랬어. 금리 했어? 여기야. 아주 그냥 부자야. 알았어 내가 오징어 좀 뜯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했는 것 같지가. 다시 다시. 다시? 알았어 알았어. 아우. 손으로 뜯어주세요. 아우. 알았어 내 손으로 뜯어줄게. 아무래도 저 방망이를 해가지고 저 막 돌아가는 것 같아. 이게 다. 김여사. 언제쩍. 아우. 불사장렉. 어? 제가 뜯어드릴께요. 난 오징어 안 좋아. 이거 안 먹을 거야. 에이 참아. 어! 아 제가 이거 보여. 아 제가 이거. 오지 마세요. 아 이따 와봐 뭐 하던데? 아 이래 이게 다시 와 와 와! 뭐야! 수석스럽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때려와! 여기 김여사 자리야 내가 시원이다! 잠시만! 아이 김여사! 아니 김여사가 여기 치열이 되니까 우리 이제 경비장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 농구장 갈까? 응! 안 돼요! 그러면 축구장 가자! 응! 안 돼요! 그러면은 정서장 갈래? 오 대요! 응! 홈런! 와! 잡았다! 아휴 이거 저 주세요 박선생님! 아니에요 이거 웃을 때가 있어요! 아휴 진짜! 아휴 안 돼요! 아휴 그 작은 꼼 하나 못해요 정말! 그만 그만 진짜 하세요 박선생님! 얼른 야구 응원하시죠! 네! 아유 김여사! 우리 편 이제 공격해요! 우리도 응원하자! 평급적으로 아주 그냥! 해야죠! 그래그래그래그래! 아하하거니! 옆에 깨고! 나 이렇게! 안 안돼요! 저도 되게 많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안녕히 계세요 정태우 씨! 아휴 지금 뭐하는 거야? 어떻게 남자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가 있어? 뭔 내가 눈물 울... 펑펑 울고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눈물 많은 남자 너무 싫어요 응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울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개서근해요 나 울보다 난 너만 보면 그냥 눈물이나 그냥 아주 그냥 왜요? 너무 눈부셔서 내가 태양이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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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김여사 김여사도 이렇게 울래? 아니다 그러면 확 맞고 울래? 아니다 그러면은 기뻐서 울래? 어 그래요 이게 바로 사랑이야 그래 그래 이번엔 어떻게든 성공해야지 어 어 손님 온다 저기요 네 저 좀 숨겨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중요한 모임에서 도망쳤거든요 아 오늘이 예비군이신 민방위인가? 아 뭐야 자기 재밌다 오케이 콜 내 전화번호 알려줄게 010 1 2 3 아가씨 어머 그렇게 중요한 맞선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나 결혼 같은 거 안 해 나 지금처럼 여러 남자 만나면서 즐길 거야 다른 남자 보고 웃지 마세요 뭐?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 아닙니다 옷에 뭘 이렇게 묻히고 다니세요? 제가 떼 드릴게요 아 됐어 내가 할게 아 못되겠어 웃혔나봐 괜찮으세요? 놔 더 이상 나한테 신경 끄고 가 가라고 아가씨 넌 경호원이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알겠습니다 대신 무슨 일 생기면 이 호신용 호루라기를 꼭 풀어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호루라기 아 뭐가 아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너 설마 아직도 나 좋아해? 네 좋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신분을 잊은 이상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응 아가씨 행복하세요 응? 그냥 거기 서 거기 안 서 아 못 불겠어 담배를 끊어요 담배를 그러니까 못 불 수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최고급 위스키에 흠뻑 젖고 싶은 밤이네요 최고급 위스키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프랑스산 최고급 위스키입니다 음 이 녀석은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아 제가 원래 이런거 묻는 스타일이 아닌데 30만원입니다 음 이 녀석을 혼자서 다 드리킹했을 경우에는 어찌까지 직립보행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나는데 아 제가 돈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아 선생님 제가 이 위스키는요 잔술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잔술 그게 딱 좋겠네요 잔술로 한잔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따 주세요 한잔 한잔 아유 정확하셔라 아유 정량이어라 음 이 최고급 위스키에 어울릴만한 신선한 안주가 먹고 싶은데 이 가게에 어떤 안주들이 구비되어 있죠? 어차피 안 사드실거잖아요 오늘은 제 지갑에 형성되어 있는 캐시들로 마음껏 사치를 부리고 싶은 밤이네요 제일 비싼걸로 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저희 가게 최고급 스페셜 안주 나왔습니다 와우 이 녀석은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0만원이에요 10만원 딱 좋네요 네 저기요 제가 원래 이런거 따지는 스타일이 아닌데 혹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검출됐을 경우 이거 환불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환불해 드려야죠 아유 재빠르셔라 아유 순발력 좋으셔라 손님 진짜 매번 오실때마다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죄송하네요 이 리차드 킴은 인정한건 인정할게요 그럼 제 무례함을 사죄하는 의미에서 그쪽에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다행이여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어서오세요 제가 내일 먹던걸로 주세요 아 네 티본스테이크요 여기 있습니다 저기 아리따 아가씨 아리따 아가씨께서 혼자 칼질을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이 따를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아 이리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 드세요 고마워요 아 제가 원래 이런거 제안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한 점 읊어먹을 수 있을까요? 네 드세요 네 한 점 아 뭐야 이 그지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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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감 내고 아 진짜 아 진짜 네 어서오세요 저 저기요 예 오늘만큼은 개필고 독한 슬러스 아 손님 근데 저희가 지금 영업시간이 그녀날 차였어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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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다쿵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녀네 네 네 괜찮으세요? 문제 하나 낼까요? 아니요 문제빵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저기 선생님 안 궁금하니까 그냥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진동 내 집인데 내가 나가? 아니 나가? 아니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 가게에서 나가라는ugu 네가 나가 이런 세상의 눈으로도 믿을 수가 없어 왜요 왜 혹시 이게 대걸레라는 건가 누가 봐도 대걸레예요 대걸레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은 나요 아 그분이 청소를 좋아했나요 목이 길었어요 뭐야 이거 자기 머리 좀 까마 자기야 저기 손님 요거 좀 드시고 정신 좀 드세요 난 이런 세상에 믿을 수가 없을 때 혹시 이게 치즈스틱이라는 건가요 네 치즈스틱이에요 이 치즈스틱만 보면 그 사람이 더욱더 생각이 나요 아 치즈스틱을 좋아하셨나요 목이 길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늦었어 미안해 아 서점에서 만나자고 하길 잘했지 아유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뭐 맨날 네가 나 기다려줬으니까 오늘은 봐준다 응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우리 회사 앞에서 외근이 있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여기 서점 찾느라고 좀 헤맸어 야 근데 사람 이렇게 왔는데 날 어떻게 찾았냐 뭘 찾아 그냥 너만 딱 보이던데 왜 나만 딱 보였냐 어 얼굴이 커서 쫙 올리는데 난 내 앞에 있는 줄 알았어 뭐 근데 뭐 뭐 보고 있었냐 봐봐 응응응 여행책이네 응 아우 나 대학교 때 파리 여행 갔던 거 생각나서 아우 한 번 더 가고 싶다 아 맞아 맞아 너 배낭여행 갔었었지 그래 나도 파리 진짜 가고 싶은데 완전 강추 야 파리가 얼마나 좋은데 진짜 한 7박 8일이면 파리랑 그 근처는 다 볼 수 있거든 어 나랑 같이 가면은 좋았던데 다 안내할 수 있는데 야 그럼 휴가 때 가자 7박 8일을 너랑 나랑? 따로따로 내가 갔다 오고 네가 가고 그런 식으로 가자 이거지 내 말은 뭐 그럴 때 아 암튼 이런 책 보니까 진짜 여행 가고 싶다 그치 나도 여행 갔다 온 지 진짜 오래된 거 같아 여행 가고 싶다 여행 야 너는 네가 여행 갔는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 나? 어 강릉 새벽에 도착해갖고 직접 잡은 회 먹을 때 있잖아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아 야 너랑 나랑 순목이랑 갔던데 어 맞아 맞아 어 너는 너는? 나? 나 여수 야 거기 해질 때 바다가 진짜 예뻤거든 아 맞아 너랑 나랑 상윤이 같은데 맞지? 어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아 제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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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그래 너랑 나랑 너랑 나랑 그 너랑 나랑 그만 좀 가자 지겨워 아주 지겨워 죽겠어 나도 지겨워? 야 너 같이 돈 좀 써 뭐? 뭐? 야 지금 출출하지 않냐? 가는 길에 밥이나 좀 먹고 가자 잠깐만 나 이거 보던 거 마저 좀 보고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응 야 근데 오다 보니까 너희 회사 앞에 파스타집 새로 생긴 거 같던데 어 거기 엄청 맛있어 어쩐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맞아 맞아 거기 줄 서서 먹어 야 대화 좀 하자 야 듣고 있거든? 책 좀 그만 봐봐 아 왜? 너 얼굴 좀 보자 말 왜 얼굴을 보자고 그러냐? 넌 못생겨져 애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못생겨져 하늘 천사지 하늘 천사지 하늘 천사지 하늘 천사지 하늘 천사지 하늘 천사지 어머 언니 여기서 뭐해? 너야말로 서점은 웬일이야? 언니 나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닭살 돋는 사람이거든 가시 아니냐? 입안에 가시가 어떻게 돋아 어우 무식해 지크야 송도다 진짜 송야 문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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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우리 소영이도 책 썼나 보구나 오빠 내가 책을 워낙에 좋아하잖아 아 진짜?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꾸로 들었어 언니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내 욕하더라 언니가 언제 그런 건 아니지 잠깐만 두 사람 퇴근하자마자 또 같이 여기 온 거야? 아 근처에 볼일 있어 잠깐 왔는데 내가 그게 딱 걸렸어 퇴근하자마자 둘이 만나서 여유롭게 밥 먹으러 가는 거 보니까 두 사람 아 뭐 친구끼리 또 친구끼리 또 친구끼리 밥 먹으러 진짜 뭐야 왜? 탈퇴근했어 나 왜 왔지? 맞지? 맞지? 하여튼 우리 학사람들 야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야 내가 알아 너 집이나 들어가 어휴 정말 들어가 우리도 가자 어? 가자 이제 우리도 어 가야지 야 너도 서점에서 보자 그러냐? 어? 찾기도 힘들고 사람도 엄청 많구만 그냥 책 좀 사고 좀 그러려고 뭐 너 요즘 자꾸 노란색 옷 많이 입는다? 노란색에 꽂혔냐? 뭐 그랬나? 야 암튼 나 이거 계산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네가 잘 보는 잡지잖아 이거 봐 안싸? 야 이건 이미 봤지 집에 있거든? 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가 이따 봐 별자리 운세나 좀 봐볼까? 내가 사자 자리니까 뜻밖의 기쁜 일이 생깁니다 에이 이런 게 있어 맨날 안 생기더라 장영이 거는 염소 자리니까 오랜 친구가 연인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 확률을 높여줄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장소는 서점 야 장영이 같이 가 야 장영이 하늘에서 보면 인간 세상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 어른들을 위한 동화 흥부 놀부 아이씨 그새 돈을 또 다 썼네 그래 믿는 구석은 형밖에 없지 부탁 한번 해봐야겠다 형 놀부형 그 니가 여기 웬일이냐 그 돈 좀 빌려줘요 돈? 먹고 죽을래도 니 놈 줄 돈은 없어 돈 없어 썩거져 그 형 돈 많잖아 그 요식업 사업 잘 되잖아 그 체인점 하나만 넘겨요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이렇게 자식이 얼른 안 일어나? 어? 형이 얘기 안 했냐? 남자는 아무데서나 무릎 꿇는게 아니야 어휴 이 못난 놈아 돈 없어 돈 타령 하지마 인마 아 진짜 더럽게 생색내네 진짜 이 쟤씨 이게 olan 이 논睏 dude 네 빙 정 줄 거면은 동화책대로 줘 네 잘한다 아이 진짜 갈래 부르심 왜요? 원작대로 반대쪽대로 아이 진짜 씨 동화책 아유 이 자식이야 진짜 인마 어이 놀부 아이고 아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당신 동생 흥부가 빌려간 돈 어쩔 거야 어? 당신이 책임진다며 아 이게 제가 이제 마련을 하려고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흥부 목숨도 보장 못하지 아유 무슨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주지 동생 참 잘 뒀어 여보 이제 동생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러고도 동생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 진짜 이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누가 뭐라 그래도 흥부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야 여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레디 아우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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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어 저 어허 어허 자 누구세요? 강남에서 온 제비입니다 하하 어떻게 제비 한 마리 키우실래요? 됐어요 아우 레디 어디가요 레디 같이 가요 레디 아우 레디 제비가 나왔네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우 이렇게 우연히 제비다리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이야? 이게 우연이야? 당신 두고받아야 가만 안 둬 과연 제비다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성함이 흥부요 감사합니다 흥부가 제비다리 치료해줬다 아우 춤출 수 있어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레이디 아우 죄송합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택배요 택배요 누구 찾으시죠? 아 받는 분 성함이 흥부인데요 흥부 된다고요? 왜 때려요? 아 왜 때려요? 일로 나 봐 나 봐 내가 여자랑 싸워서 진 적이 없어 내가 나 봐 오늘 진짜 싸우게 나 봐 나 봐 남의 집 앞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 내가 흥부 찾는데 흥부 된다고 날 때렸어요 어? 제가 흥부인데 아 흥부세요? 네 제비한테 택배 왔습니다 제비? 네 받는 분 사인해주세요 예 아 흥부랑 흥부인데요 뭐야 이거 오늘 몇 달 맞는거야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아 박입니다 박? 네 제비? 수고하세요 네 아 가자고 야 요즘 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디 돌려보자 휴휴휴 어휴 어휴 이게 다 뭐냐 어휴 금은 뭐하냐 그래 이제 나도 부자가 됐다 잠깐 그래 모든 사채비 싹 갚고 놀부형 빚도 갚아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난 이제 부자다 아이고 아휴 놀부 돈은 준비했어? 아이고 벌써 일주일이 저기 아 제가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아휴 그럼 어쩔 수 없지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무슨 소리야 야 흥부기 근처에 산다고 그랬지 예? 잡으러 가자 아휴 안됩니다 흥부는 흥부를 살려주십시오 노라고 선생님 차라리 이제 저를 죽이세요 형 형 제발 지금 뭐하는거야 들어가 이놈아 지금 뭐하는거냐고 흥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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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더러운 돈 우리집에 있으니까 싹 가져가 가져가라고 아 이 애는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어? 흥부라서 흥분하나? 흥부라서 흥분하나? 아 아 아 아 흥부야 쟤 뭐하는거야 어? 일어나 어 어 어 그래 그래 흥부야 형이 말했잖아 남자는 무릎 꿇는거 아니라고 그 그렇지 야 우리 동생도 어른 다 됐구나 어 그 형 저 무릎 꿇은거 아니야 저 요만큼 떠 있었어 뭐 아 나 배고파 형 응? 밥이나 줘 놀부 형 아 그래? 그럼 이제 부대찌개나 먹으러 갈까? 그래 형 괜찮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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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 에필로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아 성함이 에잇은 놀 에잇은 에잇은 흥부라고 합니다 아 흥부요? 아 감사합니다 흥부가 내 다리 치료해졌다 아 좋다 히히 아르리리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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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erti 에잇 에잇 좋아요 에잇 Oz 네 따라와 니들! 니들도 오늘 한 건도 못하면 각오해라! 알겠네? 예 따라와 넌! 야 사장이 저것도 제정신 아닌 주지 뭘 그리 화를 내니? 그러게요? 팀장님! 응? 짜잔! 저 최신 핸드폰 샀어요! 럭셔리 투! 핸드폰? 우찌 이래 좋아 보이니?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은 이 핸드폰으로 사기 쳐보는 게 어떨까요? 네 약 먹었니? 네가 어찌 사업 아이템을 다 내니? 저 아는 거 잘 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순목 씨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예 여기는 개콘 텔레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우수 회원님들께 최신 핸드폰 럭셔리 투!를 아주 싼 값에 드리고 있습니다. 럭셔리 투요? 예! 그건 5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예? 나한테 최신폰이라 그랬는데 사기당했네! 예? 뭐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이번에 핸드폰을 사시면 데이터 용량을 아주 많이 드립니다. 어? 진짜요? 아니 제가 지금 10기가 쓰고 있는데 맨날 모자라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더 필요하세요? 한 4기가? 아이 걱정 마세요! 제가 4기가 전문이에요! 뭐야? 아 이것도 보이스피싱이야 진짜? 끌어사겠구나! 아휴! 아니 돌았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이 방법은 아예 되는 것 같다. 어? 마침 이 사람이 애견 동호회 회원이라고 하니까 강아지를 분양해 준다고 해서 돈을 빼내보자.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여보세요? 헬프미! 도와줘요! 불길이 치솟고 있어요! 아휴! 끔찍했죠?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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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브라우니였어요! 브라우니가 우릴 구해줬죠! 아휴! 브라우니가 아니었다면 수잔 할머니의 맛있는 파이는 영영 먹지 못했을 거예요! 딜리시어스! 땡큐 브라우니! 나한테 꼬리 치는 강아지를 원하시면 1번. 나한테 사기 치는 싸가지를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뭐야 진짜 이거.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 1번. 홍수목씨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해피해피 애견샵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아주 저렴한 가격의 강아지를 분양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강아지요. 제가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요. 집이 좁아서 키우긴 좀 그래서요. 어 그럼 저희가 애견카페를 차려드릴게요. 예? 강아지를 사면 애견카페를 차려준다고요? 강아지 사니까 애견카페 차려줘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금붕어 사니까 아쿠아리움 차려주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오? 그럴 수가 있나? 아이고 주인이 밥 주니까 물고기들이 신나가지고 합창을 하더라고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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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먼저 사귀는 게 급한 거 같아요 걱정 마세요! 강아지가 여자를 꼬셔줍니다 예? 강아지가 여자를 꼬셔준다고요? 아이고 예쁜 여자만 보면 그렇게 수작을 부리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먹고 갈래? 그래서 개수작이라고 하나 봐요 아유 성대리 들어와! 아유 성대리 오늘 우리 사장님 비서 미스박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병철이가 딱 와야지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인데 제가 여기 와도 되나요? 아이고 저 청춘남녀가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지 뭐 아 그리고 얼마 안 만났잖아 괜찮아 그냥 동료의 결혼식이야 편하게 있어 들어가자고 저 과장님 저 식장 안에는 못 들어갈 거 같아요 아이 그렇지 알았어 그러면 다 시간 보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지 뭐 그래 아 예예 밥이나 먹자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밥이 있으면 술을 한 잔 해야지 아 예예 그렇지 그렇지 한 잔 따라봐 예 제가 좀 따라드릴게요 야 저 한 잔 좀 드시고 한 잔 봐주시고 아유 그냥 어 과장님 이거 어 과장님 이거 다 들어가는데요 술이 이게 어 과장님 짜잔 짜잔 하하하하 이러나야 김준현의 밑빠진 술잔 이걸로 한 잔 쫙 먹으면 크 이거지 너도 한 잔 받아라 이거 한 잔 먹어 술은 나중에 드시고요 일단 그냥 가시죠 아유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아유 오늘 저 믹스박 결혼식 주례를 사장님이 보신다고 얼굴로 좀 딱 찍고 가시 딱 하고 어 알았지? 자 한 잔 먹자고자 아 그럼 저희 가장님 빈속에 드시면 좀 그러니까 식사부터 하시죠 아 식사 그렇지 빈속에 먹는 건 안 되지 예 동철이 역시 싼 소장이야 하하하하 아 맛있어 박스 어이 어이 형 아 어 크 크 식사 다 했으니까 한 잔 해야지 어 한 잔 해야지 아 아 아 아 아 이제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으러 나오세요 어 근데 사진 찍나 본데요 저는 좀 그렇고요 가장님 다녀오시죠 사진 찍으러 아유 내가 병철 만들고 어떻게 큰 데가 괜찮아 저이 먹어 이거 먹고 아이 아이 근데 저기 병철이는 결혼 안 할 거야? 아이 결혼해야죠 근데 잘 안되네요 결혼해야죠 네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아니 그렇지만 오늘 가서 부캐라도 받을 거 그랬어요 부캐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한다고 그랬죠 아이 이거 농담입니다 하여튼 결혼만 하라고 내가 딱 책임질 테니까 어 주례 받으시려고요? 아니 주례는 무슨 내가 저기다 주가 딱 주가 주가를요? 아 주가는 기가 막힌거죠 자 들어볼래 한번 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와 함께 할 수 있잖아 아하 얼마나 아름답냐 너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하자는데 아름답지 않니? 아하 아이 한잔 봐라 괜찮아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부친구 및 직장 동료들 사진 촬영에 있겠습니다 오 야 신부친구면 저 사장님 나오시겠는데 예예 나 가서 얼굴도장 딱 찍고 올게 예 편하게 있어 빨리 오세요 야 사장님이 저기 아 아 미스 박아 어머 김 과장님 어디 계셨어요 빨리 오세요 아 오늘 우리 아름다운 신부 은영씨에 아하 이제 이뻐요 아 고마워요 과장님 아 저기 있잖아 저거 그리고 부캐 좀 줘 네? 부캐는 왜요? 아 부캐 병철이가 달래 네? 병철씨가 왔어요? 아 결혼식은 오기 싫었는데 부캐 받으러 온 거래 자기도 저기 결혼하고 싶대나 어쩌다나 네? 참나 결혼하는 거 질색을 하던 사람이 아하 결혼하는 걸 질색을 했던 게 아니고 은영씨랑 결혼하는 걸 질색을 했던 거지 뭐라고요? 어 여기 안 되겠다 가야겠다 아이 병철아 어 아버님 여기 왜 일이세요? 어디 갈라 그래? 아니 병철이 옛날 여자친구 결혼한다고 그래서 축하해주러 왔지 아이 들어가자 아버님 그게 아니고 오셨으니까 부패 드시고 가세요 부캐 만들어 오라고? 아니 아버님 부캐 만들어 와야지 부패요 부패 아 결혼하고 싶나보네 아니 아버님 부패를 드시라고요 우리 병철이가 아니 과장님 뭐예요 정말 부캐를 갖고 싶었군요 아버지 병철이 부캐 만들어 줘야 되겠군요 요거 가지고 여기다 요거 딱 꽂으세요 딱 꽂으세요 딱 꽂으세요 딱 꽂으세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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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귀에다 꽂으시라는 게 아닐가 아 이게 귀에다 꽂으시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아 네 요거를 요요요요 앞에다가 앞에다 딱 꽂으시라고 앞에다가 딱 꽂으시라고 앞에다가 딱 꽂으시라고 어디 가시는가 여자끼리 오셨어요? 왜 그런지 알겠네요 아 아 굳이 이게 뭐 하세요 아 저기 우리 여성분들 마음에다가 비수를 꽂으라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여성 아이고 아버지 아 그게 아니고 요 뒤에다가 back 꽂으시라고 뒤에다가 위로 yeah 이렇게 전하, 헌데 저 놀이기구의 이름은 무엇이옵니까? 아, 이 놀이기구는 바이킹이란 것이오. 어? 조선시대에 무슨 바이킹이... 바위에 긴긴 것 같다 하여 바이킹이오. 그것은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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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저희가 타봐도 되겠습니까? 아유, 한 번 타보시오. 다들 좀 조심하시구려. 예, 전하. 아주 위험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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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혜빈, 무섭지 않소? 신납니다! 아유, 다행이오. 저기, 현빈은 어떻소? 너무 빠릅니다. 네? 투하구 갔사옵니다. 무서워요. 아유, 이리 오시오. 내가 달래드리니까. 따라라따라 따라라따라 따라라따... 뭐냐, 뭐가? 꼴값도 풍년이다, 뭐? 아유, 저기 뭐... 놀았더니 좀 추클추클한데 먹을 것이 있는지요? 전하,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해왔사옵니다. 궁궐 최고의 대장금이 만든 공중요리 칠단 도시락이옵니다. 안 먹겠소. 아유, 왜요? 맨날 궁에서 먹는 거지, 안소? 안 먹어, 안 먹어. 이런 데서 파는 음식은 몸에 해롭사옵니다. 아유, 놀란 기분이 안 나지 않소? 시저시저, 안 먹어, 안 먹어. 전하! 이렇게 뗐으면 대왕대비마가 혼쭐을 내라고 했습니다. 몽둥이 어딨어? 아유, 잘못됐어요. 아유, 잘못됐어요. 아주 혼쭐을 그냥 내줘야지. 추러스! 야, 조선시대 웬 추러스? 맛있는 것만 추렀다요, 추러스. 허, 허, 허. 아이고, 억지도 풍년이다. 아유, 진짜. 다시 돌아오겠소. 아이, 천하, 잠시만요. 기분 좀 내시지요? 우와, 우와 신난다. 드셔보세요, 천하. 뭐냐? 조선시대 왼 풍선. 돼지 오줌 뽀자네. 뭐이? 경비노비! 얘들아, 안녕! 카나미를리 와 쩔야. 아우 진짜 깜짝이야 그치 깜짝 놀랄까?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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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내가 깜짝 놀랄만큼 예쁘지 이런 전화가 나만 예뻤지 쟤는 진짜 모르는 거냐 모르는 척 하는 거냐 야 니가 뭘 모르나본데 우리 전화는 내가 꼭 엄마 같다며 단둘 있을 땐 그렇게 응석을 부리시거든 야야 전화가 나한텐 애교를 부리시거든 야 전화는 나한테 술 꼬장 부리시거든 나한테만 개가 되거든 어떻게 꼬장을 부리십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나한테 어떻게 해? 한 잔 더 가져와 아 취했습니다 그만 마셔요 대리운전이야? 네? 아 문자해 이리야 이리야 야 나 앞뒤가 똑같으면 아니야 아 물 좀 빼야겠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정보태 아니야 나 안되겠어 나 안되겠어 물 좀 마셔 아 어떡해 아 이 아줌마가 술에 물을 타? 에 stroll 어? 야야야 가실 깜 burdens 무상전환 없이요 I'm single eight, I'm single eight, I'm single eight, I'm single eight 정훈아 네, 저기서 퍼레이드를 보니 그대들 생각이 아주 많이 나덜이다 네, 죽을 때까지 평생 공주로 모시겠소 고마웁니다 사랑해, 세레나데와 함께 잘생기진 않아도 네가 평생 기대어 쉴 수 있게 넓은 가슴을 가진 남자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네? 아이고, 노래가 겁나왔소 전하, 그렇지 말고 저도 씌여주시옵소사 아, 여기 있소 전쟁터로 가세요 냄새 Awards 뛰얗지 않아! 우우!우워!우우워!!!! 우우워워 ведь 유타 우와우! 진짜 뿜겼네.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닌 거야. 진짜. 사장님. 야야야야. 아 신난다. 뭐가 신난 나는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 나 이상형 만났거든. 어? 뭐 하는 사람인데. 사업가. 사업가? 어디서. 아 얼마 전에 벚꽃놀이 갔다가. 어 오늘 왔는데 불러도 돼? 어 야 얼굴이나 보자. 야 오라고 그래. 오빠. 번데기. 범사탕. 고구마 칩 있어요. 번데기. 내 이상형이야. 번데기. 고구마 칩. 범사탕. 뭐 먹을래 이거? 뭘 먹을래 뭐 먹을래. 나가세요 좀.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오빠. 이건 누구가. 왜 이래요. 오빠. 나요. 민경아 정신 좀 차려라 좀. 맨날 그렇게 먹는 것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먹어도 되니까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널 20대 아가씨로 보겠냐 인마. 무슨 헛소리야. 참 나 어제 클럽가서 놀다 왔어. 나 클럽가서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가슴이 훅 파인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어떤 남자가 내 팔목을 딱 잡고 끌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모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었어? 그래. 민경아 밤에 클럽 좀 다니지 마라. 그렇게 클럽을 가니까 눈이 쾅한 게. 몸 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왜? 안티페인이 밤마다 전화해서 나 협박한단 말이야. 아 진짜? 야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그 사람이야. 야 야 받지마 그냥. 받지마. 받지 말라고. 여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고기 굽는 소리. 저기요. 고기 같아요. 뒤집으세요. 먹고 싶어. 끊어. 야 진짜 지능 범죄다 이거는. 네 안티팬 천재다 천재. 여기 앉아 있어. 정신 사라워 죽게 돼 있잖아. 고기 먹고 싶어. 뭘 먹고 싶어. 아 나 진짜 뿜께네. 잠시만요. 보라 언니 들어가실게요. 보라 언니 들어가겠습니다. 빚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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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언니 들어가겠습니다. 뭐 뭐 뭐. 우와. 야 보라 이제 마술 배우나. 빚기세요. 보라 언니 지금 국어라는 거예요. 보라 언니.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비빔만 봐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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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챙겨라. 이거 내 밥줄이다. 많이 와라. 이제. 조심조심. 야 보라야, 강남역에서 스케줄이 있다는 게 이거였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덕보, 여기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으니까 사극 버전으로 바뀌었어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돼 나 연습, 나 잘하지 연습을 해야 돼, 그래도 뵙까? 그러면? 보자 소녀 지아비가 있는 몸 어찌 수청을 자기야! 왜, 왜, 왜? 지금 내 머리 색깔이 사극이랑 안 어울려서 오게티로 검은색어에 올라주고 바야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코디들이 다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을 쓰고 그래 잠시만요, 보라 언니 머리 색깔 바꾸고 가실게요 머리 색깔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가자 밤은 머리 완성 어우, 비려 보자, 감정 사나 보자 소녀 지아비가 있는 몸 수청을 들겠습니다 어머, 수청 가져와 뭐 뭐 야, 수청은 어떻게 가져와? 미역 가져와 어때요? 가져와 수청을 다 가져와 어머, 어머, 어머 아, 얘는 별걸 다 하네 진짜 하, 왜 이래 소녀 식탐이 있는 몸 잘 먹겠사옵니다 야, 소녀가 아니라 마녀다 마녀 여기 앉아있어 줘 어? 빨리 가 아, 얘네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 나 진짜 붓겠네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드라마를 맡기냐고 아유 그 드라마 제가 할게요 웨이큰 빌룸 워이큰 빌룸 워이큰 빌룸 워이큰 빌룸 워이큰 빌룸 워이큰 빌룸 워이큰 빌룸 아, 내가 믿을 거 우리 지민이 밖에 없다 아, 근데 지민아 응? 웬일로 술을 안 먹고 와? 나 소주 끊었잖아 아, 그래?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번에 끊는 것보다 이렇게 취미를 가져서 천천히 끊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나 요즘 악기 배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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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에이스답다 좀 보고 배워라 좀 들어볼래? 그래 아우, 저 민아가 하지 말라니까 맑지? 니 머리가 더 맑다, 야, 어? 아, 이래가지고 술을 어떻게 끊어? 그러니까 어디 술 끊는 좋은 방법 없을까? 야, 야, 검색해가지고 술 끊는 방법 좀 빨리 찾아봐봐, 어? 어? 빨리 빨리 뭐, 뭐? 아우, 걱정하는 지민이 SNS 올려야지 왜, 왜 이래? 어머, 세상에 떠나고 싶다 제어할 수 없는 내 욕망 뭐? 잊을 수만 있다면 나를 혹사 시켜도 좋아 아, 뭐? 난 나에게 상처받는 게 제일 익숙하니까 굿바이 간다 간다 쇼 간다 가드 야, 간다 간다 쇼 간다 이런 헌생 하지 말라니까 또 먹고 싶다 뭐? 제어할 수 없는 내 식욕 난 배부른 게 제일 익숙하니까 등록 있어보여 있어 보여 이런 거 따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나 진짜 붓겠네 우리 회사에 제대로 된 애들이 하나도 없어, 진짜 어떻게 해? 여기에 있잖아 음악이 너무 좋다 아, 세상에 이렇게 망신 당할 거면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서 빨리 나 CF 찍으러 가야되잖아 아, 뭐 갑자기 또 CF를 찍는다고 그래요 나 이번에 수산물 CF 찍잖아 아, 수산물 CF를 이렇게 입고 찍어요? 이렇게 입고 찍겠니? 조개 옷 입고 찍을 거잖아 조개 속에 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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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